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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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끝나고 모험 어디까지 갔는지 그 유난히 유난히 예 유난히 드루이드 한테 약합니다 요기다가 혹시 활 쏘는 방법 아세요 요기다가 요 화살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 방법 아무도 모르실거에요 나는 아는데 띵띵띵띵띵 카드게임이지만 이런게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화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았죠? 보셨죠? 이렇게 하스스톤이 되게 좋은게 뭐냐면 이것처럼 단순히 카드게임이지만 카드게임만 하면 약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 그쵸. 오브젝트. 어디를 공격할걸.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쓰읍. 쓰읍. 하아. 하아. 이거를 쾌고리를 얘한테 쓰고. 잡을 것이냐. 아 이거 못잡는구나. 다음 턴 암살봅시다 암살. 암살봅시다 암살. 넉슬라마스. 우리것이다. 어휴. 진짜 이거. 좋게. 일단 이거 암살하고. 오오. 갈 것까진 잡을 수 있죠? 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아직 수구 아니에요. 저 18등급에서 떨어질 생각 없어요. 네. 아까도 보셨잖아요. 20등급 안간거. 아 이게 왜이래. 그거 너무하는거 아니네. 어 새로운 분이. 어 크라니씨? 저거 크라니씨. 진짜 크라니씨에요? 크라니씨님 안녕하세요. 크라니츠님인가? 안녕하세요. 그쵸. 아 짝퉁이에요? 크라니씨님. 그 진짜 크라니씨님인줄 알았네. 아 이렇게 쪽팔릴 때가. 자. 저친구 드로우 보는거 같으니까. 드로우 같이. 같이 이렇게 줍니다. 네. 초딩 닉네임. 자. 저친구 드로우를 원하는거 같으니까. 드로우 줍시다. 네. 아우 깔끔하죠? 네. 요렇게 하고. 오오. 6년전부터 쓰셨구나. 오오. 자. 저친구 드로우를 굉장히 좋아한거 같아요. 드로우 맞춥니다. 자군. 야포. 아. 자군야포 타야되는데. 그렇죠. 아. 발드하나 탄거 좋구요. 에. 오. 잠깐만. 킬각이야? 십사. 아. 씨. 행정. 엇. 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하하. 스읍. 하하.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배만 안고팠어도 이겼는데 집에 먹을게 어딨더라 냉장고가 어딨더라 자 어 아니요 20등급은 안가요 아 맞다 그거 모험 보여준다 그랬지 깜빡했네 아 모험 되었네 깜빡했다 잠시만 이번 판 끝나고 진짜 이번 판 끝나고 자 어 크라니츠님 크라니츠 님도 요기 요기 가시면은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 좋은 거 많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아우 그러니까 어우 한번만 어우 엄청나더라구요 예 그거 보면은 깜짝 놀라 깜짝 자 크라니츠님을 위한 제 특이한 덱 침착맨이랑 가드가 들어갑니다 침착맨 네 이 침착맨이 침착맨이 들어갑니다 저 친구 어 잠깐만 저거 쪽발이 아니야 이 새끼 두고보자 아까 아까 쪽발이한테 두 판 다 졌죠 아니구나 한 판 이기고 한 판 졌네 어 티가시아님 안녕하세요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핸파입니다 네 지금 핸파입니다 그쵸 말 이말련님 이말련 네 말련이 형님 네 말련 네 욕같네 이말련이 형님 욕같네 자 신폭 쓰겠죠 욕을 잡기 위해서 신폭을 쓰는 것 같아요 티가시아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예 따봉 한번 버튼 눌러주시면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는 점쟁이는 아껴줍시다 점쟁이는 아껴주고 자 티가시아님을 위해서도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쓴 곳을 가게 되면 아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시면은 자 이 친구 아니랬죠 아홉장이에요 자 이 친구 아니랬어요 여기서 그림자 밟기 나옵니다 그림자 밟기 그림자 밟기 나옵니다 그림자 밟기 그림자 밟기 잠깐만 음 이거는 이거는 욕심부리자 아무튼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왼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어요 예 그 버튼 누르면 진짜 뭔가 인재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우와 좋죠 짱 좋죠 예 아 밴클리프는 햄파 도적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그냥 그 제가 뭐라 그러지 그게 없어서 음 중간에 저코스트 하수인들이 없어서 어 구독자가 왜 다시 세명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는거지 뭐 이렇게 아잇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친구 아니랬죠 네 아니랬어요 자 5 2 3 그냥 이거 죽여버립시다 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음 팟에 세 분이 보고 계세요 크으 아우 방송인재 감사합니다 아예 그리고 참고로 저 샷건치는 명찬이란 분은 저랑 햄파 제가 햄파 도적을 하고 같이 게임에서 만나신 분이에요 만나셔가지고 제가 졌어요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1 데미지 차이로 네 그래서 네 오셨습니다 네 아주 아주아주 감사 아주아주 감사드리는 분이에요 네 아주 실천력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자 요거 해주고 자 너도 돌아가 너도 돌아가 오 이거 뭐지 저거 뭐예요 처음 보는 카드인데 뭐가 탔네 뭐가 뭐가 탔어요 안돼 안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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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뭐예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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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하수이니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 아까 그게 그거예요 아 사회복 고통 좁우요 자 저는 핸파두적인데 지금 때려잡게 생겼어요 사회도 피가 9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여기서 희망을 없애버립시다 희망 없애요 그냥 네 다음 턴 보는 거예요 희망 희망 없애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도문 고문 고문 자 자 어디 한번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보러 갈까 오 구독자가 4명이에요 크으 arrivé 기가오 기가ífic 아 감사합니다 진현 잠깐만 저거 뭐야 financially 우리 카드 안 니 어휴, 뒤졌어요. 자, 여섯 장. 자, 여기서. 어? 한 분이 더 오셨네? 어이구, 어휴, 사람이 많아졌어. 뮤즈 하트 류노예님. 파타파타. 파타파타. 자, 여기 많은 분들을, 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매니저. 매니저 맞나? 이게 어떻게 주는 거지? 이건 어떨까? 매니저 임명.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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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매니저 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매니저를 3명까지밖에 지정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오레와님이 지금 제일 오래 보셨는데 자 지금 저 친구 카드 6장 남았죠 요거 다 쓰면 다 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니까 불쌍하니까 약간 살살해 씁시다 어 핸드폰도 매니저 돼요? 어 뮤즈 루노에님 파타 아하 아하 자 다음 팟에도 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손님이 파타파타 네 파타파타 어 돼요? 그래요? 근데 또 드린 거를 또 이거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태우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면 이제 태울 수 있어요 다 태울 수 있어요 자 다음 팟에 계신 분들도 한번 요기 요기 들어가시면 좋은 거 많아요 예 아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예 아 좋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티가시아 님도 뮤즈 루노에 님도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 뭐 말은 아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많아요 어 파타파타 다음 팟에 또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예 아 그러니까 티가시아 님도 잘못 말했어 무즈 루노에 님도 아이디가 되게 읽기 힘든 무즈 루노에 님도 예 자 여기서는 자 다 제거해준다 그냥 예 희망고문 해줍니다 희망고문 희망고문을 요렇게 해주고요 자 아 끝났네요 끝났네요 네 자 마지막도 패거리를 해주고 자 다음 턴에 탈진대미지는 3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저처럼 이 19등급 20등급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헨파를 잘 몰라요 예 헨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몰라요 저 사람은 카드가 타는 것도 처음 봤을 거예요 예 카드가 타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헨파가 되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카드도 많이 나오고 예 진짜 엄청 재밌어요 예 어? 20등급이 헨파라고요 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헨파를 유행을 시키는 거지? 누가 헨파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저 친구 지금 이제 고민하죠 고민 어 18급이 어 어 자 이 친구 지금 자 우리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친구는 3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선에 4 데미지가 들어가요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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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성 쭈악 20등급은 안 갔다 20등급은 안 갔네 아 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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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티가시아님 크라니츠님 샷건치는 명차님 추천해 주셔서 오늘 추천이 7개예요 예 오늘 한 3시부터 방송을 했는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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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 모험 연거 보여드린다 그랬죠 저는 무과금 유저예요 무과금 유저인데 예 제가 직접 다 열었습니다 골드로 예 보시면은 요렇게 마지막 거 낙스는 마지막 거 하나 안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안 열었고 예 그 다음에 검은 바이산 예 검은 바이산은 요렇게 2개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 3개 더 열 예정이고요 예 어 이거를 골드로 열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하스스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하스스톤을 했는데 자 요렇게 탁원과 연맹도 하나 하나 안 열었어요 예 굉장하죠 아예 보시면은 예 총승수가 천승입니다 천승 예 투기장은 한 번 12승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보통 안 하니까 다른 거는 도적이랑 사제가 레벨이 제일 높아요 예 다른 거는 잘 안 해서 레벨이 낮고 네 요렇게 두 개 4200원은 6300원? 저게 뭔 말이죠? 아 골드 6300원 골드 6300원 금방 해요 예 금방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햄파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금방 해요 일주일에 하나씩 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루이드가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자 드루이드 드루이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그로 두르네요 어그로 두루 자 어그로 두른데 여기서 동전 칼을 쓰는가 자 제가 어 드루이드 핸파를 만나봤어요 핸파로 근데 드루이드 핸파가 좀 더 강해요 아이고 하스톤 그거 아이고 누가 홍보했지? 아휴 난 모르겠네 누구지? 어휴 크 아휴 누구지? 난 모르겠는데? 아휴 티가시아님이 또 가셨네 아휴 그래도 순식간에 동시 시청자가 10명이 됐었어요 예 아휴 오늘 되게 행복하네 오늘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동시 시청자 10명을 위해 했었는데 네 햄판으로 좀 과하게 센데 햄판으로는 좀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햄판으로 자 여기서 이거 내면은 휘둘러치기 나옵니다 휘둘러치기 촵촵 자 만진작 만진작 그쵸 휘둘러치기 일부러 내준거에요 휘둘러치기 네 근데 내가 낼게 없네? 씁 내가 낼게 없네? 네 한턴 보겠습니다 네 한턴 보겠습니다 아 이번턴 한턴 봐야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패가 없어서 패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턴을 봐야돼요 오홀아 어우 자연이 그대로 봉투야 이새끼야 너는 숙수를 낸게 실수의 자식아 숙수를 왜 냈어 요 놈 자식 아 어? 죽군 굉장히 좋죠 어그르누르한테 죽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뭐야 미래 절단기 미래 절단기 나오면 하나 둘 쓰면은 육 데미지잖아요 하나 둘 오우씨 겁나 아프네 어? 아오 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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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패거리 안 나오던데요 그래? 고마워? 너 거 태워보자 패거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패거리가 안 나오던데요 하나 탄다 하나 탄다 자군 타라 자군 타라 너무 많다 생너 뭐지 이거 알타님 파타파타 파타파타 알타님 파타파타알타님 파타파타알타님 자 요거 어 여기야 알타님 파타파타 아 숲수 두개 나왔죠 자 숲수 두개 나왔구요 에 여기 총 지금 코스트를 네 코스트를 암살로 요걸 잡고 암살로 잡고 요걸로 딱 잡아주면 깔끔하죠 일단 쟤는 어그로 누른데 지금 굉장히 깔끔하죠 네 알타님 파타파타 오신김에 한번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내가 보라 뭐야 이거 뭐야 저 맘가 없어요 계속 보시면서 못 느끼셨나보네 저 맘가가 없습니다 맘가가 없는 캠파 배정입니다 자 사실 로데브는 이따가 그 써야되는데 지금 구코스트이기 때문에 썼어요 그러네 말로는 헴파 카운터네 이 새끼 미쳤네 저기다 힐을 했어 3 자 말로는 리필을 해도 되는게 뭐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헴파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확 터뜨려 버리는 거죠 네 딱 터뜨려 버리면 돼요 네 알타님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파타파타 어? 소환의 돌?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어? 크라니치님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셨네요 말로르 님도 다시 오신 오신다던데 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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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나무들을 쓰고 이걸 써버립시다 네 아 이것도 냅시다 그냥 이게 이게 그 어 헴파 도적이 잠깐만 나 왜 카드가 없냐 난 아 내 아 코로나 3 난 к 나 나 나 거기 в 나 고맙습니다.